안녕하세요. 저는 너무 잘생겨서 고민인 20살 완소남입니다. 짜증을 한다. 사람들은 저보고 자꾸만 잘생겼다고 하는데 정말 지긋지긋해요. 매일 2, 3000번씩 들어요. 어디 막 돌아다니는구나, 2, 3000번씩. 이제는 잘생겼다는 말 말고 어려 보인다, 섹시하다. 그런 말을 듣고 싶습니다. 대체 사람들은 왜 저만 보면 잘생겼다고 하는 걸까요? 지겹습니다. 정말 지긋지긋해요. 지겹지긋하네요, 사장님. 사장님이. 사장님이 나오는데 오지호씨가 계속 웃고 계세요. 어릴 때부터 들었겠죠. 그러니까 그게 더 짜증나요. 괜히 혼자 쑥스러워하면서. 아니, 안 웃어도 되잖아요. 어떻게 고민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? 이해가 됩니다, 이해가 돼. 저는 이해가 돼요. 왜냐하면 오지호씨가 하루에 몇 번 들었죠, 그런 얘기? 5,000번. 사실 오지호씨는 잘생겼어요. 잘생겼으니까. 도가 지나치게 잘생겼죠. 똑같이 옷을 입었는데 오지호씨는 왕자님 같고, 옆에 계신 분은 호의하십니다. 확실히 어렸을 때. 어렸을 때 고쳐서 자연스러워요. 진짜 그런 얘기 자주 그러면 짜증 납니까? 고민이 돼요, 여기? 말이 돼요. 짜증이 어떻게 날 수가 있어요. 되게 좋은 건데. 그렇죠, 좋죠. 근데 고민 될 만한 건 그건 것 같아요. 잘생겼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들으니까 다른 말을 듣고 싶은 거. 뭐 섹시하다. 죄송해요. 오지호씨 여기. 이해가 됩니다, 이해가 돼. 이해가 돼. 너무 잘생겼다고 하니까 이제 다른 말을 듣고 싶다. 신났구나. 자, 그러면 끝났습니다. 1차. 1차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신동이씨. 뭐 당연히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그렇죠, 객관적으로는 뭐. 오지호씨. 고민. 기분 보게 넘치는 그런 소리라고 생각합니다. 네. 두 분은 고민이 아니다. 잘생긴 오지호씨만 고민이다. 이렇게 둘러봤는데 그렇게 썩 그런 고민을 가지고 계신 외모로 가끔 남자분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. 저희가 좀 보고 좀 느껴야 될 거예요. 얼마나 잘생겼을까요? 비슷했네요. 두 분이 아닙니까? 두준씨예요? 아니, 아닙니다. 두 분의 친구. 이 친구 보입니다. 아, 선동훈씨? 네, 네. 오, 자식하네. 오, 그래요. 사실 선동훈씨가 개인적으로는 정말 잘생기셨는데 약간 이라크 의열의. 네, 이라크 의열의 느낌이에요. 박재훈씨도 잘생겼다는 말을 많이 들으셨잖아요. 저도 뭐 그런 건가요? 칠 수 없습니다만. 아니, 저렇게 생기신 분이 저는 어렸을 때 가수가 있었죠. 네. 윤수일씨라고. 그렇죠, 그렇죠. 진학적으로, 이국적으로. 이국적으로 생기신 분이 있었는데. 네, 근데 저희 막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오지호 선배님이랑 좀 닮은 것 같아요, 저희 막내가. 네, 그죠? 그러니까, 아니. 네, 오지호씨. 지금 딱 보니까 이해가 될 것 같아요. 아니, 진짜 왜 뭐냐, 뭐가 있냐면. 말레이시아 계열이라고? 이게 나왔을 때. 아, 들으셨을 때. 말레이시아 계열이. 아, 동남아시아 쪽. 이런 별명은 없긴 없죠. 어렸을 때 별명이 뭐였어요? 말레이시아 왕자. 말레이시아. 말레이시아 인이 아니고. 저 아랍 왕자. 아랍 왕자. 아랍 왕자. 아랍 왕자. 아랍 왕자. 아니, 근데 다른 분들도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지.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또 우리 어머님이 나와주셨거든요. 어머님. 어머님. 어때요? 예, 이극적으로 아주 잘생겼는데요. 아, 잘생겼어요? 아니, 그러면. 우리 사회였으면 좋겠어요. 우리 태아가. 아니, 저 중에도 가족이 잘생겼나요? 네. 멤버 중에? 예. 옛날에도 저런 얼굴이 좀 인기가 있었나요? 예, 인기가 있었나요? 옛날에는 없었대. 옛날에는 없었대. 옛날에는 없었대. 옛날에는 없었대. 옛날에는 없었대. 자, 세 분 상의해 주시죠. 네. 마지막으로 손도은군. 오지오씨보다 본인이 잘생겼다고 생각해요? 네. 크하핳. 오, 잘하신대요. 오지오씨를요. 오지오씨가 무엇일까요? 하하. 아니, 훨씬 더 잘생기신 것 같아요. 망설임이 없었어요. 아, 그러면. 네. 네. 아냐아냐아냐아냐아냐, 여러분. 오지오씨가 인정을 했기 때문에. 그러면 오지오씨가 더 못생긴 걸로 하겠습니다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빛나는 기사단의 결정은? 저희 빛나는 기사단의 결정은? 고민이? 고민이 아닙니다 말씀 좀 해주세요 일단 행복한 고민인 것 같고요 아직 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지호 씨 아까 인정하셨잖아요 아니 근데 저희끼리 회의할 때 진짜 너보다 잘생겼다고 생각하니까 에이 형 저보다 못생겼지 그리고 사실 저희가 볼 때도 잘생기긴 잘생겼죠 손동훈 씨 고민은 고민이 아니고 축하드릴 사안이 그렇네요 고민 끝 고민 끝